KTNG 상상마당은 장애 예술가와 함께하는 제4회 오버 더 레인보우를 개최합니다. KTNG 복지대단과 KTNG 상상마당이 주관하는 오버 더 레인보우는 폭넓은 분야의 다양한 작가들과 소통하고 창작 지원 영역을 확장하고자 기획된 전시입니다. 전시 제목인 오버 더 레인보우는 다양성의 공존과 희망을 상징하며 동시대 다채로운 예술 영역을 넘나드는 새로운 시선을 의미합니다. 제4회 오버 더 레인보우는 심사를 통해 선발된 문정빈, 박세은, 박우준, 박준수, 송지수, 여경은, 윤효준, 이다은, 정민우, 정현규, 최병철, 홍영훈 12명의 작가가 참여합니다. 참여 작가들은 다양한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우성, 정유미, 조경재 멘토 작가들과 함께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작업적 성장을 도모하였고 이번 전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신작을 선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계속 살아나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이번 전시는 12인 12세계의 다채롭고 순수한 작업 세계를 조명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과 소통의 방식을 더욱 다채롭게 확장해 줄 것입니다. 또한 시각과 텍스트 중심이었던 기존 전시에서 나아가 모든 인쇄물에는 점자를 병행 표기하고 영상물에는 수어와 자막을 제공하여 베리어프리 공간을 지향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예술에 대한 열정과 창작의 고뇌를 함께 느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